어휴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뒤에 쫓아와요 내 뒤에 지금 서있니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의 도쿤도쿠 와일도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노킹! 어 노킹덤이라는 게임입니다 왕이 되어서 병사들을 부려먹고 국력을 성장시키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골렘같이 아주 사악한 녀석이 있고요 오른쪽은 바로 황금같은 제가 서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서 국력을 성장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내가 타면 되는거야? 그래 내가 탔다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오 내 명령에 따르고 있어 이 친구들 자 일단은 인구수 5명밖에 없네요 고기 나무 이런거 있는데 얘들 뭐하냐 나무나 캐라고 나무 캐라 이놈들아 내 명령을 들어라 어디 잘 캐고 있는지 한번 볼까? 오 열심히 캐는구나 그래 니들은 내 명령을 따르면 되는거야 야 재밌다 야 진짜 왕이 된 기분이야 그래 니들은 내 명령만 따르면 되는거지 나를 믿어라 나를 올려라 나를 지켜세워라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리라 아 이거는 올리는거군요 고기가 많이 모이면은 이런걸 올릴 수 있나봐요 백성들은 고개를 조아려라 일단 여러가지 돌아다녀 볼게요 오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저거 아니야? 야 저거 저거 같은데? 야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야 야 나에게 병사가 필요해 지금 일군들밖에 없어 병사 없나 병사? 병사를 좀 구해야 될거 같은데? 오 바치다 넌 이걸 지어라 그래 곡물이 자라나가기 시작했어 나에게 곡물을 바쳐라 얘들아 그래 열심히 일한만큼 너희들에겐 후한 무상이 기다릴거야 하우스 너희들의 집을 좀 지어줄게 얘들아 두명만 일로와봐 두명만 이거 이거 만들어 집이 올라간다 그래 니들이 만드니까 이 집이 올라가는거야 다 너희들을 위한 쉼터야 이게 바로 오 하나 늘었다 나무는 많거든요 슬슬 이제 배럭을 지어볼 때가 된거 같죠 배럭이요? 배럭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기본적인건 다 알아야 나야할거같애 배럭은 좀 앞에다 짓는게 좋겠죠 전략게임의 기본은 배럭은 앞에다 지어야됩니다 와 배럭 크기보송? 하하 야 배럭 뭐이리 크냐? 와 얘 좀 머리 좀 컸다고 벌써부터 쉴려고하네? 야 너 쉴 틈이 없다 미안한데 넌 저기다 돌릴줄 알아 넌 니가 잘못한거야 넌 여기에다 일을 내야돼 어? 아주 대공사가 될거야 어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병사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병사들을 한번 생성시켜보도록 하죠 스피어맨 좀 많이 생성해야겠다 스피어맨 4명에다가 크로스보우 2명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자 빨리 일해 일어란 말이야 나에게 고기를 받쳐 애들이 고기를 받치면은 나는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투에 나서야겠다 얘들아 오 나의 쫄따구들이 있구만 가자 난 왕이니까 안내려 이 자식들아 움직여라 움직여 오 여자야? 오 여성보우네 얘들아 공격 공격 공격하라 공격하라 도와줄게 이 죽여 조져 국력이 상승됐다 다친 애들 없으니까 바로 다음 사냥한다 아주 사악한 녀석들이 있어요 이곳에 나를 따라오면은 괜찮을거야 야 저깄다 야 조져 볼덤 팔아 어휴 존나 아파 얘들아 어그로 끌었어 오케이 해치었구요 좋구요 좋네 오 여기 기질을 생성시켰어 이 더러운 골렘족 같으냐 골렘이야? 뭐야 워크야? 어쨌든 쏘러 갑시다 바로 다음 어 잠깐만요 어휴 잠깐만요 도망쳐 도망쳐 살려주세요 뒤에 쫓아와요 내 뒤에 지금 서있니예? 와우 뒤에 쫓아와요 뒤에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내 쫄따구들이 죽는다 야야야 뭘걸 생성시켜라 더러워 이제 죽이지마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어 어 병사들이 나오기를 기다려야겠네요 어씨 정말 강력 얘들아 안된다 이놈들아 내 병사들이 죽는다 야야야야야야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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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안일하게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겠어 이번에야말로 모든 적을 선멸시켜주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다음은 없다 음 골렘들 각오하라고 빠르게 빠르게 하자고 빠르게 빠르게 어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이거 나 도와줄 수 없나 나도 왕이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좀 백성들에게는 좀 많이 미안합니다 에 나도 일좀 하고 싶은데 얘들이 나에게 일거리를 안줘요 다 완성시켰습니다 좋아 이제 좀 많다 어 좀 많은거 같애 오케이 맞겨만도 이제 얘들 사냥합시다 얘들아 조지러 가자 어 난 니들만 믿어요 일단 모인 다음에 뭉쳐서 가 뭉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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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에 조지는게 좋을거 같다 얘들아 어 뭉쳐서 한방에 조지자 얘들아 공격하고 와 나 멀리서 지켜볼게 차마 내가 그 보스를 만나기 싫어서 그런건 아니야 어 공격해 멀리서 명령만 내릴게 나는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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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고 바로 얘도 조져 바로 조지고 바로 쟤 바로 쟤 조져 빨리 빨리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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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다 이게 뭐야 이 꼬꼬마는 꼬꼬마 대져 야 꼬꼬마 많은데 꼬꼬마 뒤지시구요 뒤지시구요 야 이거 부숴버려 좋아 잘한다 야야야 왕 노려 왕 왕 노려 왕 왕 노려 왕 별거 없어 왕 노려 왕 노려 우리 병사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병사들 응 잘하고 있어 어 난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 얘들아 다음에 좀 더 강해져서 돌아오자 지금으로서 많이 약하다 응 좀 많이 약한거 같다 응 좀 방성한다 좋아 또 나의 병사들이 다 충족이 됐구만 음 얘들아 또 가자 어 우리는 지치지 않아 가자 얘들아 어 이번엔 나도 싸운다 얘들아 조져라 왕부터 조져 왕부터 어 힛 힛 힛 어 얘들아 나 하들이 노려 얘만 노려 얘만 얘들아 간다 죽였다 따따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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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따따라 나의 병사들이 해냈구만 아 오크 지도자의 면유관을 얻은 후에 오크들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오크들이 나에게 복종한대요 음 오크 기지구만 여기 철광석도 있구요 좋습니다 자 이곳을 얻었네요 자 이제 병사들을 불러서 여기 금강을 채취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크들이 나에게 복종한다니까 기분이 좋군요 역시 주먹 앞에서는 오크고 나발이고 다 없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노킹? 노킹덤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크 면유관을 얻어가지고 자 오크들이 저에게 복종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몬스터들이 있는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